음악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기쌤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정보 시사상식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방문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첫번째 소식입니다. 물가 소식부터 짚어옵니다. 새해가 되면서 줄줄이 올라가는 한국의 서밀물품들 무엇이 있을까요? 참 여러가지가 있죠. 새해 벽두부터 빵부터 사이다, 비타민 영양제, 건전지 등 생활 밀착형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올라서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게 된 겁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당부도 연초부터 힘이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PC 3립은 미각제빵소 초코소라빵 판매 가격이 편의점 판매가의 11.1%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구요. 이 제품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1800원에서 2000원으로 가격이 200원이 올랐습니다. 음료 가격도 줄줄이 인상이 됩니다. 1화의 천연사이다 캔 350ml, 부르르 제로사이다 250ml 제품 가격은 1월 1일부터 1200원에서 1300원으로 각각 8.3% 올랐구요. 에너지 음료인 더바이네 아르케어의 경우에는 120ml 제품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무려 20%나 올랐습니다. 비타민 영양제인 고려은단의 비타민 C, 천, 120정짜리가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7.1% 올랐고, 건전지 가격도 무더기로 인상이 됐습니다. 에너자이저 맥스 AA와 AAA 두개 등은 에너자이저 건전지 제품 20종의 가격이 9%대의 가격률로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됐구요.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제품들의 가격 인상으로 새해 본격 가동된 정부의 2기 경제팀의 물가안정 기조에는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격 인상의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정부가 던지는 물가안정의 약속은 국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밝히면서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경제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59, 202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100인데 2023년에는 111.59로서 전년 동기 대비 3.6%가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르는 것은 늘 말씀드린 대로 다 오르고 있는데 안 오르는 것은 내 월급과 주금만 안 오르고 있고 시간당 급여는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은 그러한 서민들의 심정 그러한 가운데 가장 기초적으로 쓰고 있는 건전지 같은 거 그리고 음료수 같은 것까지 이렇게 오르니 시장 바구니가 돈이 쓸 게 없다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새해 첫날 판매 금액부터 말입니다. 문을 닫고 있는 복독방. 자 복독방은 옛날 말이죠.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복독방이 많아지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공인중개사가 할 일이 없어요. 거래가 회전되지 않으니 갈수록 폐업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2021년까지만 해도 공인중개사의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내리막기 되네요. 공인중개사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로 공인중개사의 실험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작년부터 이어진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공인중개업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세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까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3일 한인 공인중개사 협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폐업한 공인중개업소는 전국의 1135곳, 휴업한 곳은 133곳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업건수 859건을 훨씬 넘어선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서 폐업, 휴업한 공인중개업소는 14,900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작년 8월 폐업, 휴업건수가 개업건수를 역전한 후 1년 넘게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석권의 감소세가 뚜렷했고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289곳의 공인중개업소가 폐업을 했고 25곳이 휴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업은 193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이후에 16개월 연속 폐업, 휴업의 건수가 개업건수를 앞지른 거죠.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폐업과 휴업한 공인중개업소는 340곳이었다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업소 259개와의 차이가 100건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업소의 폐업이나 휴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신고기준은 2313건으로 올해 1월 1412건 이후에 최저치를 나타냈고요. 이후에 11월 아파트 거래량은 1792건을 기록했고 전달과 비교해서 22.5%나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동안 가장 은퇴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자격증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업소에서 일을 하는 자격증이었습니다. 평생 은퇴가 없다.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다. 소액거리가 아닌 직업으로 해도 괜찮다. 이런 때가 있었는데 폐업과 또 이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는 이러한 중개업소의 분위기 줄폐업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한국의 시장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력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은 월 40만원 이하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노력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은 월 40만원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노력연금의 수급자는 540만753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가운데 49.9%인 271만6983명의 월수급액이 40만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64만6871명 월2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7만 112명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40만원에서 60만원의 수급자는 111만 1명으로서 20.4%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 수급자의 70.3%가 60만원도 못 받고 있는 노력연금을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수급액이 받는 금액이죠. 60만원에서 80만원의 미만은 59만2668명, 8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은 34만7905명으로서 6.4% 100만원에서 130만원 미만은 32만6776명으로서 6% 130만원에서 160만원 미만은 19만2906명에서 3.5%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지 0.3%인 17178명이고요.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만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명목소득대체율, 즉 40년 연금가입기간에 평균소득 대비 수령할 연금매개 비율을 올해 기준 42%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가입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2.4%가 되면서 머물고 있는 거고요. 월 300만원을 벌던 사람이 만약에 은퇴 후에는 노령연금 60만원 남짓으로 버텨야 하는 셈입니다. 이해되셨죠? 다른 거 다 수치 뛰고 내가 한 달에 300만원을 벌었던데 노령연금으로 은퇴 후에 받는 돈은 60만원을 못 받는다. 수급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는 떨어지고 있는 만큼 재정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지금 연금 쪽에 시급한 문제이죠.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225만 411명으로서 2022년 말에 2249만 7,819명에 비해서 24만 7,408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령인구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71만 6,97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서 늘고 있고요. 자 심각하죠. 그렇죠. 한 달에 300만원을 벌려서 쓰고 저축했던 사람들이 60만원 남짓 받게 된다 그러면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연금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은 월 40만원 이하라는 점 심각한 상황 또 한 번 짚어봤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은퇴 이후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가파른 고령화 양상 속에서 은퇴 이후에 노후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2명 중에 1명이 최 안 된다고 합니다. 즉 50%도 안 되는 거죠.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 빠듯한 벌이가 가장 문제로 꼽혔습니다. 또 여기저기 있을 때가 많다 보니 준비가 어려운 것도 이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경우는 10명 중에 단 한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 시점까지 빼곡히 다 채워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과연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습니다. 아이의 젊은 시기에는 일보다 즐기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까지 적지 않아 현실적인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4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인 PMI가 지난달 20일부터 25일 전국 20살에서 69살 사이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노후 대비 관련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의 절반 이상 53%가 노후 대비 시작도 못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20대에서 30대 여성은 동일 연령대 남성보다도 노후 대비를 시작도 못했다는 인식이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50대에서 60대 여성은 동일 연령대의 남성보다 노후 대비를 시작했다는 의견이 더 많아서 같은 여성이라도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본인의 노후 대비 수준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응답자의 54.3%가 노후 대비 상황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반면 잘 되어 있던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노후 대비 상황이 미흡하다는 것 또한 노후 준비 시작 여부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특히 20대에서 30대에 더 그렇게 느끼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50대에서 그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50대이신 남성분들 그 인식 그렇게 느끼시나요? 미국이나 전세계나 한국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정보 하나 또 같이 공유합니다. 시골집을 만약에 산다면 내가 서울집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그 정보와 플러스 알파 또 형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의 인구 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정부가 전국의 89곳의 인구 감소 지역에 생활, 방문,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3가지의 세트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생활 인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지역 사람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 홈을 마련하도록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 1주택자로 관주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비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수여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로 주택 한 채를 매입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적용 지역을 비롯한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의 방문 인구의 확대를 위해서 관광업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의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해서는 융자 금리를 최대한 1.25%포인트 인하를 하고 융자 한도도 최대 300억 원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모태펀드가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관광기업이나 프로젝트에 30% 이상 투자할 경우에 초과 수익 일정 부분을 운용사의 인센티브로 제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투자를 하시거나 한국에 집을 사시거나 또 부동산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내용 잘 알아두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요. 또한 2025년 말까지 인구 감소 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까지 면제한다고 합니다. 일몰 기간이 되더라도 정부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고요. 인구 감소 지역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서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최대한 100%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의 정주 인구 확대도 추진한다고 하고요.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내의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것을 늘리기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F2R 쿼터를 연 1500명에서 더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연결을 해서 지방의 의료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패키지를 상반기에 또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죠. 그렇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세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대부분 중요한 정보일 겁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에 이러한 조건을 맞춰주고 있는 지방에 내가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면제한다. 라는 점. 세컨 홈에 관해서도 지역 주변에 있어서 각종 세금의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재산세, 종부세까지도 혜택을 준다는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뼈만 앙상이 남은 환불을 한 족발 들어보시겠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긴 족발을 환불해간 손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4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25일 족발을 포장해간 손님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날 일반 족발과 석세 족발이 섞인 반반 족발을 포장해간 손님은 매장에 전화를 걸어서 족발이 타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도 못 먹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환불해 주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손님은 배달기사를 통해서 환불 처리하면 안되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A씨는 매장에서 카드 결제로 샀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들고 가게로 와야 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달기사가 먼저 회수해간 족발 상태를 본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도 못 먹었다는 손님의 말과는 달리 앙상한 뼈만 남아있었고 서비스로 제공한 주먹밥, 반찬까지 다 먹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환불금을 받기 위해서 매장을 찾아온 손님에게 A씨는 이건 남긴게 아니라 다 드신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손님은 웃기만 한 뒤 족발값 38,000원을 모두 받아갔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족발 같은 경우는 반 정도만 먹어도 먹은 거라고 봐야 하는데 이 경우 80에서 90%는 먹었다고 봐야 한다. 나머지 부분은 먹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웃으면서 환불금을 받아갔다 하지만 저는 감히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변호사가요. 이어서 업주 입장에서는 리뷰나 별점 때문에 환불해 드린 것일 텐데 사실 양심의 문제인 것 같다. 족발 그렇게 먹으면 맛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뻔뻔한 거죠. 그렇죠. 얼굴에 철면필을 깔은 거죠. 참 아무리 세상이 각방하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까 싶습니다. 단돈 38,000원. 한 건이 38,000원이니 음식점마다 이 짓을 하고 다닐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867억 원은 끝내 미수령이 됐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55억 원을 환수했지만 전체 추징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남은 867억 원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폐소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앞서서 검찰은 2013년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오산 땅을 압류해 공매해서 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공매로 얻은 55억 원도 국고로 환수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서 지난달 2심 역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정을 하자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국고 환수가 확정된 것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서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 거라고 합니다. 전시 예가의 추징금 전체는 무려 2205억 원입니다. 1997년 대법원이 확정한 액수고요. 그동안 환수한 것과 이번 50억 원을 빼면 867억 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 돈은 결국 영구 미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2013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 전시 예가하는 추징금 납부를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 된 겁니다. 검찰이 압류했던 재산들도 기존에 예상했던 가치보다 낮아서 추징금을 모두 채우기에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숨진 이후에도 추징금 환수를 가능하게 하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라는 게 있네요. 그 법도 발의를 했지만 국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라고 합니다. 이제는 끝이 나는 걸까요? 역사 속에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끝이 나는 걸까요? 자 상식적으로 여러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인 내용들이 초반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 국민연금과 노력연금을 받으시는 현재 분들, 이러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준비하는, 준비하는 뉴욕기다리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이 가까워졌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안녕하십시오.